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귀 뒤쪽을 이렇게 막 괴로워하면서 그러니까 지 혼자 노는 건지 그런 행동 하잖아요 강아지들이 궁금해요 선생님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 친구들이 털이 짧다 보니까 피부 민감도가 좀 높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비비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침대도 비비고 어디다도 비비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계절성인 경우들도 있어요 건조하고 이런 피부가 또 우리가 긁으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긁으면 이리 와라 그러고 만져주거나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관심을 끌기 위한 걸로 귀를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 둘의 관계도 참 그런데 둘의 관계가 어때요? 사실 약간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죠 비즈니스적인 관계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또 둘이 붙어있을 때가 있지만 사실상 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방이 따로 각자 아빠의 방에서 혹은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 보호자가 있고 이 친구는 또 보호자가 있고 이렇게 딱 맺어졌다면 저는 이거만큼 관리를 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개가 분명히 있어야 해요 아주 저도 딱 좋은 관계예요 좋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세요? wages 잊 keeps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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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Я 괜찮 Давай 자 견적 ninai 오늘은 되게 뽀글뽀글하고 되게 귀엽대요. 약간 테디베어 느낌? 제가 강아지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안녕! 앞이 잘 안 보이겠는데? 앞이 보이는 거 맞니? 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친구들은 아일랜드에서 온 캐리블루 테리어라는 종이고요. 캐리블루 테리어라고 하면 사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보기 힘들었었는데 테리어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점점 늘면서 이 캐리블루 테리어까지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아니 근데 왜 블루예요? 이게 빨리 말씀해주세요. 근데 얘네가 잘 보면 청해색빛으로 파란빛이 도는데 이 털 안에 잘 보면 피부색이 파란색이에요. 얘네가 다니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다 흑염소냐고 많이 들어요. 아! 불안했다! 이 털은 일부러 이렇게 되진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 미용 스타일이 이런데 테리어 애들이 대부분 앞면부에 털이 좀 있거든요. 그게 작은 짐승들을 많이 사냥하던 애들이고 땅을 파던 애들이라 흙이나 해충 같은 벌레가 오는 거를 고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굉장히 쎈 애들이에요. 굉장히 쎈 애들이에요. 캐리블루 테리어 자체가 딱 강함을 어필하는 것 같은데. 말하자마자. 여기서 쎈다라는 거는 뭐 나빴다 이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해서 우리 테리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교육을 안자 외에도 많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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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에 빠졌어! 입맛에 빠졌어! 실제 학습인데요. 진짜 날 정말 잘못 잡았어요. 키우고 있는 푸든이나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와는 달라요. 강호하고 왔습니다. 화면을 왔다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죠. 궁금합니다. 조금 싸납게 생겼어요. 기대되는데요? 향긋한 꽃향기에 고개를 돌려 베리! 땡! 베리! 땡! 베리! 땡! 뭐야! 저희 강아지는 메디! 케인 코드소예요. 저희는 한 1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 이 친구가 개인 포러져. 결국, 래브라돌리 드리버. 걔도 한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엽다. 착패 생겼는데? 응. 카네코러스. 코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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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네코르소. 이거 어떻게, 난 가르치는 거야. 그래, 동기. 감사합니다. 카네코르소. 네, 코르소. 형님, 카네코르소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는 봤는데. 영화에서는?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제목이 뭐더라? 유아인 님. 베테랑. 네, 거기에서. 베테랑에서. 아. 그게 카네코르소. 네. 경비견이네요, 그러면. 그 친구도. 뒤에 코르소라는 말 자체가 지킨다, 수호한다. 수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수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카네라고 하는 말이지. 개라는 뜻이고. 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보시면 건달견. 이탈리아말로 마피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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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거래할 때의 겁죽이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에요. 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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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그거 하나로 먹냐? 응? 아, 이뻐. 우리 애기. 되게 귀엽고 저희한테도 애교도 되게 많이 부리고 귀여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특하고 귀엽고 잘 커진 게 뿌듯하고. 매리 지금 너무 바빠. 조사 한번 안 해서. 어? 미안해. 응. 얘 공 갖고 안 놀아. 누구지? 누구시지? 저 남자 분은? 제 남자친구예요. 거의 주말마다 와서 강아지들 산책도 시켜주고 강아지들 놀기도 하고. 아, 배워. 아, 배워. 입맛에 맞나 보다. 맞아. 뭐야? 누구야? 아무리 다음날. 침 못 나오는구나.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저희 강아지는 뭉치 진돗개고요 1년 6개월 정도 됐고 뭉치 2살 1층은 메디랑 땡이가 다 쓰고 있어요 차고든 마당이든 다 쓰고 뭉치는 2층 둘이 분리해서 키우고 있어요 왜 쟤네 둘만 밖에 있지? 뭉치랑 메리가 되게 심하게 싸워요 서로 얼굴만 봐도 줄일듯이 달려드는 뭉치 가자 뭉치 가자 가자 아 많이 안 좋던데? 은바 올렸어, 올렸어. 딸, 딸이 진짜 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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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딸. 딸, 딸. 어어어어 야, 내 림을 멈추어 음아 아파 조심히자 한글자막 by 한효정